근데 나 조만간 903 AS본에 와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 안돼 안돼 엄마한테 104달러 해줘 뭐 AS 해준대 엄마한테 104달러 할거야 100 내 아랫집에 친구가 있거든 걔가 104달러 안쓰고 있거든 걔한테 사야지 안돼 아 그새끼 지금 자고 있어 아 부기 야 캐포퍼 깼다 반타야 배그하자 캐포퍼 깼으니까 반타야? 깼다고? 어 깼어 리액션 겁나 좋네 솔직히 캐포퍼를 리액션 안해야돼 깼다 뭐야 이게 뭐라고 1097어템임? 자 영상 하나만 찍고 와서 와 아 자야겠다 아 너무 잘 와 장버님 잘 주무세요 어쩔 1898어템 그럼